이것은 레오의 신상땡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요 레하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짜잔 엘레오입니다 오늘의 플레이는 다같이 하나 둘 셋 엘레오 와우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친구들 엄청 재밌겠죠? 그럼 지금 레오와 함께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자 지금부터 피카를 붙여주도록 할거에요 지금 밥을 붙여주도록 할거에요 잘 떼는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꾹꾹꾹 떨어지지마라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이렇게 붙여줍니다 다음은 아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타 테이블 시타 테이블 볼을 다시 예쁘게 붙여주도록 할거에요 모양에 맞춰서 깨끗하게 오 한번리 잘 보이시다 오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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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어떤걸 붙일까 음 침대 요즘에 날씨가 껄덜하니까 꼭 침대 이불을 덮고 자야겠죠 침대에 딱 이렇게 붙여줍니다 침대를 꾹꾹꾹 아주 뱀뱀뱀뱀뱀 우리가 침대에서 자야지 이번에는 어떤걸 붙여볼까 와 침대에 딱 이렇게 예쁘게 붙여야지 아 예쁘게 붙여야해 안그러면 피아노소리가 안나 예쁘게 이렇게 오 꼬 꼬 꼬 여기다 뚝뚝뚝 자 그 다음은 어떤걸 붙여볼까 화장실이 붙이냐 하는데 화장실이 어디있을까 화장실이 덩기가 생명 화장실 여기있어 오 근데 스티커를 어디로 붙여야되나 얼굴을 붙여야하나 여기보다 아 여기여기 상상에 보면 어디 붙이냐고 나완 딸냐 하 프라ающ accident 창고말 71 stand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modern imizi 이렇게 일단 거라기만 해 놓고 스피커를 붙여봐야겠다 와 예쁘다 스피커를 너무너무 예쁘다 자 또 요렇게 맛있는 쿠키를 떼서 친구들과 타이브를 먹어야 되는 것 가운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 있는 이렇게 잘 개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 앞에 러스도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너도 공부를 해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연필이끼라는 딸내디를 요렇게 따지가 와 예쁘게 잘 붙여졌다 그 다음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를 쳐보죠 빙글빙글빙글빙글 요거 하나를 했네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очь 요거 Haupt-빙글빙글빙글ical 요거ifique 춘나는 또들을 주변 그리고 띠글빙글빙글빙글빙글 amp B 예 stitched it up 쇠 mot-빙글뽁 invag33 여기 바onymous AAAAA 아이씨 진짜 그 다음에는 하Ol 이렇게 부치고 이것 뭐야 이것 뭐야 감에만 polishing ot mom 아 아 o e e b 아! 보면 차 건데, 그림이 다른 건데, 남다본까봐, 애들이 있는 스피코를 보여줍니다! 다음으로 곰탱이가 있는 스피커! 네! 징글징글, 재 persona1 애기야 한 번 타보는다! 차가운 것 같아. 둘 다 맞춰줘서 할게! 이렇게. 당신이 해야. 당신에게 데려왔어. 당신에게 데려왔어. 오케이! 핑크색깔으로 laws일Assunta1 여기도 재밌게 타고있구요 애지야 한번 타 보라 어? 뭐라도 할 수 있다고? 두드vial propia 달판을 붙여줄꺼에요 여기다 공식야 너도 내려와있어 핑크색ura 아주 예쁘다 이렇게 방향을 맞이하나 쇼 이렇게 달판을 바로 올라가서 탈수있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다 파란색깔 바닥에 따라 잘 올라가서 칠 수 있게 나의 각도 미브럼틀! 미브럼틀은 어디가 붙이는 분까? 왜 이런 사람을 따라해 봐야 하는 게 미브럼틀 뽀르르 스피커를 미브럼틀에다가 한번 잘 붙여주도록 할게요 뽀르르 스피커를 뽀르르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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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옆면에 붙여야겠죠? 옆면에 이렇게 예쁘게 붙여서 좀 밑 다 침끗해서 미브럼틀에서 만들어나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스피커를 예쁘게 빼줬어 루키 스피커 붙이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 봐야지? 이것을 내 외신 상대 우후우 우후우 애들아 할로우 우리 이제 유치원 가려고 이렇게 모였잖아 근데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는 거야? 온다 크롱 기다려라 크롱 에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어 저기 버스가 온다 오 오 오 오 버스다 얘들아 유치원 가자 오 애들아 안녕 빨리 버스에 올라타 우리 다 같이 유치원 가자 장 나도 탄다 크롱 곰탱이도 탄다 아이구 탈 자리가 없는데 어떡해 타 아이 잘 좀 타볼 곰탱아 오 알았어 잘 타볼게 어? 그럼 출발합니다 오! 오! 뽀로로 버스 출발! 오! 아이고, 내다다다다다 으악! 아, 아파 죽겠네 으악! 자, 도착했습니다 선생님! 안녕하세요! 잘 도착했는데 왜 우리 세 명밖에 없는거지? 애들이 다 떨어졌지 않나? 야, 떨어진다 크롱 애들이 다 떨어졌다 크롱 애들이 조금 있다 왜 날 치는거야 애들은 언제 온다고? 온다 크롱 아이고, 아이고 온다 크롱 지금 오고 있다 크롱 애들아 나를 떨어뜨리고 가면 어떡해 야, 애들아 나는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가는거니야 오늘은 엄청 걸렸어 야, 애들아 힘들었어 오! 아이고, 어지러워 아이고, 떨어진 충격 때문에 어지러워 죽겠어 오, 우리 유치원에 왔는데 이제 뭐하고 놀까? 아, 근데 너네들끼리 놀아 난 아파서 양호실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난 좀 잠 좀 자야 될 것 같아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아까 전에 떨어졌거든 좀 잘게 안녕 애들아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? 우리 아 그래 좋은 생각이었다 그네를 타지 그네 그네 아이고, 아파 죽겠네 왜 자꾸 남 떨어지는 거야 나 안 탈래 그럼 내가 탈래 재밌다 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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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슝 그네 그네 어 애들이 또 아프게 노나보네 애들아 조심히 놀아 나는 좀 잘게 signature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